안녕하세요 애니멀타임 김병룡입니다. 바야흐로 몸짱시대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헬스나 필라테스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며 건강도 챙기고 나아가 멋진 몸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몸짱 열풍이 사람을 넘어 동물들에게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운동하는 동물들 영상을 모아봤습니다. 오늘의 영상 헛둘헛둘 몸짱에 도전하는 동물들입니다. 여기 원숭이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백만스물하나 백만스물둘 백만스물셋 자세가 남다른데요. 너 운동 좀 했구나. 자 이번에는 하체운동입니다. 여기 강아지가 주인 옆에 누워 공중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. 헛둘헛둘 아직은 자세가 어색한지 주인을 따라하기 정신없네요. 강아지야 운동 꾸준히 해서 꼭 몸짱 대렴 곰도 몸짱 동물에 빠질 수가 없었나 봅니다. 목에 뭔가 걸고 있는데요. 아 풀라호프였네요. 풀라호프였네요. 사람도 하기 힘들다는 목돌리기를 자유자재로. 대단합니다. 어라? 너 아까 팔굽혀펴기 하던 원숭이 아니니? 이번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네요. 옆에는 트레이너 선생님인가 본데요. 자 하나만 더. 하나만 더. 그렇지. 하나만 더. 마지막 하나. 으쌰.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. 이번에는 턱걸이하는 레스호 판다입니다. 사람도 하기 힘든 턱걸이를 아주 거뜬히 해내네요. 강아지 한 마리가 무언가를 펼치고 있습니다. 설마 지금 너 요가하는 거니? 와 고양이 자세까지 아주 능숙한데요. 강아지가 하는 고양이 자세 굉장하네요. 헛둘 헛둘. 몸짱에 도전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. 운동은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하는데요. 반려동물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있다고 하니 같이 운동 열심히 해보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. 안녕.